이 예측치만 놓고 본다면 하반기부터는 꺾일 개연성들이 조금 환율이 1200원대로 내려간다면 지금보다는 좀 주가가 약간 내려갈 수 있는 카카오 자체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줘야 네이버와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주가 상승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자동차 같은 경우 한번 보면 자동차가 현대차 올해 1분기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이나 쌓아 그렇죠 작년에도 사상 최저에 그랬는데 올해도 만만치 않게 지금 상반기에 굉장히 좋잖아요 현대차의 실적 예측치인데요 작년에도 좋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 더 좋아진다는 예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에 4조 9천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었고요 작년에 7조 3천억 이 근간에는 환율이 좋았단 말이에요 1년 내내 환율이 좋다라는 건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상황이 조금 더 좋았다 우리가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 이런 영향으로 좀 되게 좀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그런데 이제 수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세를 띄면서 올해는 10조 때 이렇게 실적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삼성전자와 기아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유인이 됐던 거고요 문제는 이제 2024년과 2025년의 실적 예측치인데요 올해와 대동 소위한 그런 예측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상반기에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더 이상의 어떤 실적 개선세를 못 보여준다라는 이 예측에 따르면 이 실적만 놓고 보면요 다른 대외 변수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정책적인 변수라든지 그런데 이 예측치만 놓고 본다면 하반기부터는 꺾일 개연성들이 조금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의 어떤 증가세를 보이다 실적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약간 조정을 만약에 하반기 이후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 그리고 중국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리오프닝 이런 게 조금씩 더 개선이 된다라면 우리도 좀 좋아지는 상황이 되고 환율이 1200원대로 내려간다라면 지금보다는 좀 주가가 약간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좋겠으나 하반기는 좀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보면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기아차도 작년에 5조 4천억대 그런데 이제 올해는 8조 2천억대까지 오르지만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은 올해와 비슷하게 그렇다 보니 약간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실적 예측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의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또 PER를 좀 계산을 해보면요 일단 현대차는 10조 7천억대 그리고 기아는 8조 9천억대의 실적 예측치를 이 네이버 증권에서 보여주잖아요 오늘자 시가총액이 현대차가 43조대고요 기아가 36조대예요 그런데 2025년 실적 기준으로 하면 PER이 한 4.1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2025년 실적 기준으로는 PER이 조금 낮은 그런 저평가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PER 기준으로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앞서 언급했듯이 7.9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4.1배 정도 실적 예측이니까 만약에 삼성전자와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면 아직도 조금 현대차가 올라갈 개연성들은 좀 있는 셈인 거죠 다만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이 좀 고민스러운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수출주기 때문에요 환율이 오를수록 미국에서 현대차가 싸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천만 원 주고 샀던 것들을 환율 차이로 더 싸게 사게 되니까요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차가 더 팔리게 되는 그런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2026년에 글로벌 판매량이 넘버원이 될 것이다 아 진짜? 라는 그 기대감을 또 현재의 메인인데요? 현재가 한 3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기준으로요 684만 대 정도 현대와 기아가 글로벌 판매량이 그 정도 된 것 같고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8.5% 정도 상당히 많이 컸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가 많으니까 그렇죠 옛날에 저희 이제 캐나다 어학연수 갔을 때 우리 그 집에 계신 주인께서 여담인데 혼다를 현대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뭐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어렸을 때는 혼다보다는 좀 퀄러티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혼다는 이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세계 3위에 글로벌 3위에 시장 점유율이 8.5%인데요 삼성증권은 2026년이면 현대차 기아의 글로벌 판매량이 920만 대 지금이 684만 대니까요 30% 이상 증가하는 거죠 한 3년 후에 그래서 글로벌 넘버원이 될 것이다 도요타를 제칠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리포트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요타를 누르고 글로벌 1위로 만약에 이렇게 어떤 삼성증권의 예측이 간다고 하면 이거보다는 이제 실적 눈높이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지금 네이버 증권에 나온 실적 예측치는 올해를 피크로 하고 좀 2, 3년 정도는 좀 비슷한 그런 실적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서 하반기 이후로 좀 주가가 정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배당 성향이 좀 앞으로 현대차가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3년간 매년 자사주의 한 1% 정도를 소각한다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어찌됐든 주주 환원 정책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2분기부터는 분기배당도 할 거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배당 성향이 30%까지 올려서 도요타가 한 30에서 3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당 성향,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단기 순이익 중에 배당금을 얼마나 하느냐 그러니까 100억의 단기 순이익이면 30억 정도를 배당을 한다고 하니까 현대차의 단기 순이익 중에 한 30% 정도를 배당으로 한다고 하니까 배당 측면에서도 현대차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현대차를 사시려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관심도 있고요 현대차를 살 바에는 저는 현대차 우선주를 샀으면 하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현대차 우선주가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현대차 우, 현대차 이유비, 현대차 사무비 있는데요 시가 배당률이 2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이 한 3%대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면 현대차가 주당 한 7,000원 정도 배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 우선주는 한 7,050원 엇비슷해요 그런데 주가가 현대차가 20만 원대 그런데 현대차 우선주는 10만 원대 후반에서 11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현대차는 3.4% 현대차 우선주는 6.4% 그러면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사시겠어요? 현대차 우선주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의 돈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현대차를 한 주 사면 7,000원의 배당을 받는데 우선주를 사면 두 주를 사기 때문에 7,050원짜리 두 개를 받잖아요 그러면 7,000원 배당을 받을래? 14,000원 배당을 받을래? 당연히 우선주 배당을 받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시가 배당률이 우선주가 6%대 밖에 안 되는데 연초 기준으로 하면 10%대까지의 배당 수익률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배당 수익률만 놓고 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구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섹터는 요즘 네이버는 주가가 둘의 운명이 좀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운명 공동체처럼 같이 갔었는데 요즘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 그래서 우리가 리오프닝 이슈로 화장품 주들의 실적 개선을 많이 기대를 했는데 대형주 화장품들은 LG생활건강, 아무리포시픽 네, 그래도 LG생활건강은 음료 같은 게 있어서 그나마 조금 선전을 했는데 아무리포시픽 같은 경우는 좀 지금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중소형 화장품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렇게 하면서 중소형 화장품 주들은 실적 개선이 됐고 중국의 좀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대형 화장품 주들은 좀 실적이 그닥 이렇게 아직은 좀 안 좋아서 주가가 좀 횡보를 이렇게 저점을 가리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올해 기업들의 어떤 상반기 특징을 보면 실적 개선이 되는 그런 섹터들은 강렬하게 올라주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조금 추춤한 그런 성향을 보이거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대표적으로 실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단기 순이익만 놓고 보자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우리가 2020년에 1,500억대의 단기 순이익이었는데 2021년에 1조 3천억대, 13배나 실적이 개선되면서 카카오의 주가가 2021년에 폭등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부터 이렇게 17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계기가 앞서이게 했던 이 실적 개선 이 부분이 주가를 위로 올렸고 이게 이제 한 1년 정도 더 유지가 되다가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좀 꺾인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주가는 6개월에서 최소 1년을 선행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2022년부터 이렇게 하락 추세를 좀 보이면서 안타깝지만 2025년에도 2021년과 같은 어떤 화려함이 조금 더디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의 주가를 조금 짓누르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물론 근데 매출액은 계속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기 순이익 막 이렇게 뭐 이제 영업의 이익이라든지요 어떤 설비 투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어떤 실적 악화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이버보다 많이 좀 뒤떨어지는 그런 실적 어떤 성장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반면에서 이제 네이버를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일회성 어떤 이익이 크게 증가해서 이렇게 보여진 것뿐이고요 일단 작년에 7,600억대의 단기 순이익인데 올해 1조 대 그리고 내년에는 1조 3천억대 2025년에 1조 5천억대 약간 카카오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의 예측치를 좀 알아둬야 우리가 주가의 앞으로 향방을 체크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당분간은 카카오가 이렇게 그동안 자회사 상장 이런 이슈로 많이 끌고 왔는데 결국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그런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성장세도 중요하고 카카오 자체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줘야 네이버와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주가 상승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단기 흐름은 여러 가지 호재의 뉴스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좌우를 하지만 긴 호흡의 어떤 트렌드는 결국 실적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 개선은 중요하지 않고요 앞으로의 어떤 실적 트렌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 피크아웃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적 피크아웃 관련해서 예시를 한 두세 개 정도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기업이에요 효성 TNC라는 우리가 레깅스 요즘 많이 입잖아요 레깅스의 그 원재료인 스판덱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좀 생산도 늘리고 또 원재료가 이제 원유인데 원유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실적 악화를 좀 겪어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이 원자재 비용 조달이 많이 개선되고 또 어떤 레깅스 수요가 폭발하면서 2021년도에 실적이 많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요 그러면서 실적이 거의 7,700억대에서 115억대로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2,300억 정도 예측하고 2025년도에는 3,500억 이런 이제 보습들을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이때 우리가 실적 피크아웃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 실적 피크아웃일 때의 주가를 찾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3년 실적 그런데 그 3년만 놓고 보면 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인상을 주는데 4년을 더해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꼬꾸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투자하고 더 좋아져야 돼요 실적이 그래서 과거의 3년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의 3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의 결정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의 차익 실현을 하겠지만 1, 2년 정도의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바람직한 이 시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3년에 연원하지 말고 이 미래의 3년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예시를 하나 들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시젠이에요 우리 시젠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 진단키트 이슈로 강력한 주가 상승을 바라봤던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전에 266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었는데 5천억대의 단기 순이익을 거두니까 거의 20배 넘게 실적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전에 7천 원대에 있던 주가가 16만 원대까지 거의 뭐 텐버거 이상의 폭등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2021년까지 코로나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꺾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출이 단기 순이익이 20배 넘는 시점에서 투자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앞으로의 실적 예측치를 좀 찾아봐서 실적이 꺾인다 트렌드가 꺾여버린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은 단기 관점 투자가 아니면 어떤 가치 투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것은 2, 3년 후의 실적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2, 3년 후의 실적이 과거 실적보다 올라가는 기업들로 압축해서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내가 혹여 고점에 잡을 수 있지만 매출액과 단기 순이익이 더 올라간다면 그 저점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2, 3년 기다리면 내가 고점에 비록 샀더라도 나중에 보면 나의 고점은 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좀 압축해서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저의 투자 철학은 2, 3년 후의 실적을 보자 그리고 그 2, 3년 후의 실적과 현재의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적절한 PER 그래서 시가총액의 버블 여부를 판단하자라는 게 키워드죠 3, 4년 후의 실적에 누 palm의 flor 2, 3년 후의 사항 1, 4년 후의 실적과